돈 좀 주세요. 그래서 주겠어? 참네. 나를 보고 막. 돈 좀 주세요. 주겠어?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주고 싶지 그치? 자, 우리 아기는 고민이? 저번에, 저번 주에 그 돈 관념하면서 몸이 너무 아파 들거든요. 응. 머리부터 다. 다 아프지? 네, 우리 배. 자, 돈 하면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그냥 두렵고 아프고. 돈을 보며 올라오는 아픔과 두려움 인정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돈을 보면 뭘 썼냐면 집착, 가져야지. 가해자지? 그 다음에 아 뭐야 하고 돈을 무시해. 돈이면 다야. 돈밖에 모르는 인가들. 이렇게 무시하고 살았어. 돈을 보면 올라오는 두려움과 아픔을 인정 안 했단 말이야. 자, 내가 돈의 마음이에요. 응? 은지야. 평생 동안 나 때문에 아팠지? 나를 보면 아픔을 올라왔지? 그래서 네가 날 싫어했어. 네가 날 두렵다고 나 버리고 너 나 사랑 하나도 안 해줬어. 그리고 맨날 그러더라. 왜 나는 돈이 안 오냐고. 네가 나 사랑도 안 해주는데 나만 보면 두렵다고 아프다고 하고. 맨날 열등감아 올라와서 너 맨날 그랬잖아. 내 팔자에 무슨 부자가 돼. 그런 건 없어. 나를 환영하지 않았잖아 네가. 그래도 안 갔어. 미안해. 너무 무서웠어. 또 안 올까봐. 난 너한테 너무 가고 싶어. 진짜. 진짜 왕창 가서 너를 떼보자 만들어주고 싶거든. 근데 네가 나를 보면 이래. 아파. 오지마. 아우 무서워. 아우 무서워. 아우 무서워. 야, 네가 오면 사람들이 그럴 거야. 정은주 네 까짓께 뭐라고 네가 뭐라고 돈을 그렇게 가졌어? 야, 난 수취 당하기 싫어. 너무 무서워. 주제파가 안 된다고 할 거야. 오지마. 오지마. 아우 난 너무. 아우 난 너무 무서워. 아우 죽을까봐 두려워. 그리고 돈 가져봐. 얼마나 인간들이 벌떼처럼 모여서 나한테 달라고 하겠어. 어우 난 그것도 피곤해. 어우 귀찮아. 절대 오지마. 절대 오지마. 절대 오지마. 절대 오지마. 아우 난 피곤해. 너 돈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너무 무서워 하면서 그거 인정 안하네. 이렇게 두려워서 거부해 놓고 무서워. 다 잊어버렸어? 자, 따라합니다. 돈을 보면. 돈을 보면. 죽을까봐 두려워해요. 죽을까봐 두려워해. 목숨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해요. 목숨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해. 왜 그러지? 돈을 보면. 막 이럴 것 같아. 내놔. 네 목숨. 막 이럴 것 같아. 그게 뭐지? 다시. 돈을 보면. 돈을 보면. 목숨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목숨을 빼앗길까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목숨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목숨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돈이 너무 아파서. 돈이 너무 아파서. 그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서. 그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서. 그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서. 돈을 무시하고. 돈을 무시하고. 버렸습니다 돈을 가지면 목숨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 빚쟁이들이 집에 왔었다고 그랬지? 그때 돈 내놓으라고 그때 그때 그 애기가 은주 애기가 너무 무서웠어 죽임당할까봐 내가 빚쟁이 할게 야 니 아빠 어디갔어? 돈 내놔 돈 내놔 무서워요 돈 내놔 무서워요 이 도둑년아 무서워요 돈 내놔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다 내놔 무서워요 돈 내놔 돈 있잖아 내놔 무서워요 내놔 무서워요 찾아서 이런 한 푼 나오면 죽여버릴거야 무서워요 내놔 무서워요 내놔 죽이기 전에 내놔 무서워요 죽이기 전에 내놔 무서워요 죽을까봐 두렵지? 그 빚쟁이들이 살기 등등했어 애기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 그래서 애기가 그때 잠재의식에 뭐가 생겼냐면 돈을 가지면 죽는구나 빼앗기는구나 이게 생겼어 돈이 너무 무서워 빼앗길까봐 그리고 또 한 번 있었어 남편이 죽었지 그치? 그때 잠재의식 속에서는 우리 남편이 돈 벌다 죽었어 그 마음 있어요 없어요 너무 무리하고 돈 벌려고 애쓰다가 죽었어 돈이 우리 남편의 목숨을 빼앗아갔어 돈을 가해자를 만들어버려 돈이 빼앗아간게 아니거든 근데 돈하면 빚쟁이들이 왔을 때 돈 내놓으러 가겠거든 돈하면 죽음의 아픔이 올라와 아우 너무 무서워 돈이 돈이 너무 무서워 그래서 절대 가질 수가 없어 머리눈은 좋은데 몸은 죽음의 공포가 올라거든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돈을 가지면 돈을 가지면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돈을 얻으려면 돈을 얻으려면 돈을 얻으려면 목숨을 빼앗겨야 하는 목숨을 빼앗겨야 하는 두려움이 올라와요 두려움이 올라와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목숨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목숨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돈이 아파요 돈이 아파요 가져야 하는데 가져야 하는데 살기 위해 가져야 하는데 살기 위해 가져야 하는데 가지면 가지면 목숨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목숨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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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아파요.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이 죽을까봐 두려운 놈을 절대 인정 안하네. 고죽부리면서. 죽을까봐 두려워요. 돈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돈 때문에 아플까봐 두려워요.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돈을 가지면 빚쟁이들이 와서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른 것처럼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미움받을까봐 두렵고 남편처럼 죽을까봐 두렵고 너무 두려워서 가질 수가 없어. 느껴지죠? 하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야. 두려워. 두려워. 너 이거 가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지? 미움받을 것 같지? 네. 수치당할 것 같지? 돈은 잠재의식이 버는 거야. 돈을 딱 떠올리면 사랑이 올라야 돼. 되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래야 돼. 근데 이야기는 돈을 떠올리면 머리눈은 가져야지 이래. 돈 벌어야지. 근데 두려워.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너무 두려워. 그래서 돈이 있으면 빨리 써치우고 싶고 너무 많은 돈을 갖기 싫어. 내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껴. 허용이 안 돼. 네.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해보세요. 돈 좀 주세요. 그래서 주겠어? 참. 나를 보고 막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주겠어? 응? 자. 그럼 가자. 내가 해볼게.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주기 쉽지 그치? 근데 내가 다시.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아 돈 좀 줘. 너만 갖고. 돈 좀 줘. 돈 내놔. 돈 내놔. 내놓으라고. 돈 내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안 움직여. 마음이. 마음이 언제 움직여요? 귀여운 애기 마음. 돈을 생각하면 되게 즐겁고 행복할 때.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응. 그렇게 움직여. 근데 그걸 못하네. 자 해봐. 갑니다. 자.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 너무 갖고 싶어요. 아우 됐어. 슬퍼 죽겠어. 슬퍼. 서럽고. 집착만 엄청 올라오고. 다시. 돈 좀 주세요. 돈 너무 갖고 싶어요. 저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서러워요. 서러워. 돈을 생각하면 서러워. 빼앗긴 서러워. 자. 아픈 노래. 아픈 음악 좀 틀어주세요. 자. 따라합니다. 돈을 빼앗긴. 돈을 빼앗긴. 아픈 마음이. 아픈 마음이. 아픈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그 아픔이 두려워서. 그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약자가 접니다. 약자가 접니다. 빼앗긴. 빼앗긴. 돈 때문에 빼앗겼다고. 돈 때문에 빼앗겼다고. 서럽다고. 서럽다고. 아파하는. 아파하는. 약자의 아픔이. 약자의 아픔이. 약자의 아픔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돈이 두려워서. 돈이 두려워서. 돈이 두려워서. 빼앗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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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때문에 빼앗긴. 돈 때문에 빼앗긴. 아픈 마음이 두려워서. 아픈 마음이 두려워서. 아픈 마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접니다. 벌벌 떠는 약자가 접니다. 벌벌 떠는 약자가 접니다. 돈이 너무 아파서 돈을 보며 올라오는 빼앗긴 아픔을 보는 두려운 약자를 나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이 마음이 가짜인 걸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픔을 인정하지 않고 약자를 인정하지 않고 아픔 보는 두려움인 약자 마음을 여의주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집착으로 빼앗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미움으로 두려움으로 거부하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평생 돈을 보고 돈을 보고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아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아 돈을 얻지 못했습니다 돈을 얻지 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아팠습니다 돈 때문에 아팠습니다 돈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돈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내가 내가 돈을 보면 돈을 보면 돈을 보면 아픔과 아픔과 두려움만 줘서 아프고 두려웠습니다 아프고 두려웠습니다 돈을 보면 돈을 보면 돈을 보면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올라오는 올라오는 빼앗긴 아픔을 두렵다고 버렸습니다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을 나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합니다 돈을 보면 올라오는 빼앗긴 아픔이 두려워서 빼앗긴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이 인간 마음이 바로 접니다 빼앗긴 아픔이 두려워요 돈을 빼앗긴 아픔이 두려워요 돈을 보면 올라오는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악이 마음이 납니다 악이 마음이 납니다 목숨을 빼앗길까 봐 목숨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빌어 하지만 약자가 접니다 빼앗길까 봐 두려워요 빼앗길까 봐 두려워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빼앗긴 아픔이 두려워요 돈을 빼앗긴 아픔이 두려워요 돈 때문에 목숨을 빼앗긴 아픔이 두려워요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접니다 빼앗길까 봐 두려워요 느껴지죠? 엄청 무서워. 근데 돈이 오겠어? 무서워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보고 무서워 너 아파 무서워 이러면 가 안가지 똑같아요. 자 숙제를 줄게 우리 아기 돈을 이렇게 딱 액자에 하나 넣고 이거 보면서 아침마다 합니다. 저녁마다 수시로 이거 보면서 자 돈을 봐요. 보면서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빼앗긴 아픔이 두려워요 빼앗긴 아픔이 두려워요 돈을 빼앗긴 아픔이 두려워요 빼앗긴 아픔이 두려워요 빼앗길까 봐 빼앗길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아기 마음이 접니다 아기 마음이 접니다 돈을 빼앗길까 봐 돈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 벌벌떠는 약자가 접니다. 돈 때문에 목숨을 빼앗길까 봐 수치당할까 봐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떠는 아기 마음이 접니다. 이 아기 마음을 여의주 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아프고 그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떠는 약자가 바로 접니다. 이 아픔 보는 두려움을 맨날 느껴야 돼요. 이걸 안 느끼고 돈 벌겠다고 집착했으니까 안 오는 거야. 아픔 올라오죠? 그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도 올라오죠? 계속 하다 보면 많이 올라올 거야. 우리 아기 그림 중에 제일 아픈 그림이 어떤 거지? 순해 보이고 상처 입은 내 여성서 상처 입은 내 여성서 거기에 있다가 그 그림 뒤에다가 이거 하나를 붙여 알았지? 돈 한 장을 딱 붙여 그 다음에 아침마다 그걸 봐. 아침 저녁으로 봐. 그래서 아픔 보는 두려움을 느껴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빼앗겨야 된다고 믿는 여자가 있어. 남편도 빼앗겨야 되고 돈도 빼앗겨야 되고 다 빼앗기면서 살아야 괜찮지? 안 빼앗기면 네 목숨을 빼앗아 가. 그러면서 협박하는 여자가 있어요. 가해자가 왜 그 여자가 생겼느냐? 빼앗길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을 잘 알아보고 인정하고 느껴주지 않아서 그 약자 마음을 버리면 가해자가 되거든. 빼앗는 가해자. 나한테 그렇게 협박하면서 빼앗아 너는 빼앗기면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 마음은 알죠? 아 나는 고생하면서 돈을 못 벌고 사랑도 못 받고 살아야 돼. 그 마음이 있잖아. 그치? 그게 그 빼앗는 가해자 마음이야. 그렇게 굳게 믿는 마음이 그게 가해자 마음이라고. 자기를 수치주는 빼앗긴 여자 자체로 사는 거야. 분리가 안 돼요. 빼앗긴 여자 자체로. 그 여자가 누구냐?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미리 다 빼앗겨주고 아프게 사는 여자. 내가 많이 가지면 수치당하고 니까짓게 하면서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인정해줘야 돼. 두려움을 인정을 안 하고 있네. 다 그거야. 그냥 완전 빼앗긴 여자. 그러니까 정말 찌질하고 열등하게 살아야 돼. 빼앗긴 여자로. 돈도 못 벌고 가난하고 남자도 빼앗겨서 사랑 못 벌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어. 안 그러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 두려움을 느껴야지 되는데 두려움을 느끼면 돈이 들어올 거야 우리 아기. 그럼 내가 하는 행태를 얘기해줄게. 빼앗긴 여자들이 하는 행태. 두려움이. 두려움을 내가 억지로 는다. 그래서 빼앗길까 봐 두려운 약자를 인정해. 그러면 돈이 들어와. 그럼 바로 버려. 빼앗길까 봐 두려운 그 약자 마음을. 왜 버릴까? 돈 들어오는 게 무서워서. 좋아하는 것 같지. X 좋아해. 머리로만 좋아. 무서워. 올까봐 무서워. 그래서 바로 두려움 안 느껴버려. 그래서 떠나. 그러면 또 두려움을 느껴져 이번에는. 그러면 또 들어와. 그렇지? 그랬다가 또 안 느껴. 안 갖고 싶어. 너무 무서워. 그래서 안 느껴버려. 이제 안 느껴도 되는구나 이러고. 항상 전조 증상이야. 들어왔을 때도 계속 두려움을 느껴야 되거든. 빼앗길까 봐 두려움을. 오케이? 여의술을 계속 문질러줘야 되는데 안 느끼니까. 내가 지금 말한 패턴 맞죠? 그렇죠? 느끼면 들어오고 안 느끼면 안 들어와. 그거 봐. 느끼면 들어오고 안 느끼면 안 들어와. 그게 왜 그래. 여의술을 문질러다가 귀신같이 알아. 이제 돈이 좀 들어오면. 이거 들어오면 안 되는데. 딱 이러면서 그 가해자가 올라와서 딱 공격해. 그럼 여의술 문지르는 거 딱. 쓰다. 오케이? 그게 고집이야. 근데 고집이 있으니까. 100초. 따뜻한 survive. 그리고 그 가해자는 저 아빠의 손님은 알다. 완전히 잘 안되는 것 같아. 고집이야. 우리에게 용을 도와주. 그리고 영 political에 반하지. 우리에게 용도를 도와주. 우리에게 용도를 도와주.